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짜 이분은 간첩이 아니냐. 사실은 진짜 간첩으로 처벌을 오래 받았잖아요. 20년 넘게. 20년 20일. 20년을 딱 넘겼네요. 넘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거든요. 네 서울대. 재학 중이었나? 상대인가? 법대 아니고요? 네 상대예요? 상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감옥에서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너무 기억이 무슨 대단한 사람 감옥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동안 수감됐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태어나서부터 아직 20년이 안 됐을 때인데 20년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무슨 제목으로 감옥을 갔느냐. 이걸 따지면 아찔한 거죠. 대한민국 체제를 아주 뒤집어가지고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니까. 유신체제하에서 박정희가 잡아넣어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한 것처럼. 고문하고 그래서. 고문해서 조작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몰랐죠. 그때는.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간첩들이 다 간첩 아니라 그러니까 다 고문이래. 다 고문. 다 고문이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뜯어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신영복이 구형을 사용을 다 했었구나. 네. 그래서 무기로 이제 감형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다 살다. 결국 전향하는 바람에 20년 살다 나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형량은 무기를 받긴 받은 거네요. 네. 무기 받고. 그다음에 저기 한명수 국무총리 남편 박성준 씨는 신영복이 포섭을 한 사람이에요. 신영복이 포섭을 했어요? 네. 신영복을 포섭한 게 박성준이 아니고? 신영복이 포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박성준은 15년을 형을 받았는데 전향사 안 쓰고 다 채우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준의 부인이었던 한명숙. 한명숙도 그 사건으로 같이 들어갔나요? 크리스찬 어쩌고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혐의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네요. 시원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들이대고 심장에 총창을 박을 준비가 돼 있는 실제로 박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정말 기형 변태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니 저기 방금 그 표를 보시면 살벌합니다. 아니 노동당 대남사업 총구. 아니 저게 저거 다 조작이라고 말하지만 조작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재심을 해서 다 무죄를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심 사유에 해당도 안 됐어요. 통역당은요? 워낙 확고부동한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문제 삼아서 긁어부스러움 만들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손을 못 댄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신영복 씨는 사형당했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생존한 사람 중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네요. 저기 보니까 밑에 단계에 있는 데들도 보니까 이름들이 장난 아닌데 청맥회니 기독청년복지회니 저런 데들도 서클 단계가 다 장난 아닌데 그 한참 위에 신영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생존자 중에는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역당에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어떻게 재심 얘기도 못 보낼 정도로 이건 확고부동한 사건이었죠. 노동당 제1지도부라는 게 일본인가요? 조선 조총련인가? 아닙니다. 그럼요? 북한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파견이 침투를 해서 이 사람이 포섭을 해서 만든 게 통일혁명당이고 그 통일혁명당 안에 신영복이가 사형당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최고위층이었다.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좌파들은 문학의 영웅을 만들어버렸어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 꼭 진보라고 얘기하죠. 자기네들이 수국 꼴통이면서 진보학계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문학가다. 경제학자면 경제학 이론서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론서를 썼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경제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들은 경제학자. 서울대 상대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문학가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거 보면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 이분은 경남 의령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신학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대구사범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구사범을 나와서 경상북도에 중고등학교 교장을 했고. 그걸 친일파네요.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방에 유열이라든지 이공로 같은 저명한 한글학자가 드나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월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방에 드나들었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좀 그런 쪽 물을 먹은 분 아닌가. 그런데 이 신학상 씨는. 보면 확실히 해방 전에는 좌파의 뿌리가 영남 쪽에 깊은 것 같아요. 호남은 좌파가 별로. 호남은 곡창지대고 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쪽은 좌파가 별로 없고. 좌파는 뿌리 깊은 좌파는 다 영남이야 보면. 그래서 대구를 과거에 해방 후에는. 그쪽의 모스크바다. 무슨 반란이나 혁명이나 다 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 차례 이승관 정부 때 이럴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다 낙선을 해요. 그다음에 신영복은 부산 상고를 나와서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숙명여대에서 강사를 하고 그리고 석사장교로 인관이 돼서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해요. 육사를 꽤 오래 돼서. 그래서 사령관 육사에서 교관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군 쪽에도 좌익들이 오래전부터 뭔가 공작을 해왔음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68년에 통일혁명당 지하당 사건으로 체포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88년이면 우리 사회가 올림픽이 열리고 이러면서 헤빙무드가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때 전향서를 쓰고 그래서 특별가석방으로 20년 20일을 살았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첩사건으로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월간 사회화 사상 89년 11월 오니까 석방된 지 1년 정도 후에 한길사를 만든 김원호 씨라고 이분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김원호 씨가 통일혁명당 사건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도 잘 모른대요. 20년은 감옥을 왜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오래 감옥을 살았던 것은 내가 간첩질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도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대요. 그럼 남북의 근본적인 정치 상황이 뭐예요? 자기가 간첩질하다가 들켜서 감옥을 20년 20일 살고 전향서까지 쓰고 나와서 아니 20년 동안 살면서 그러면 빨리 전향하지. 저렇게 감옥을 짓고 살거나 한다는 얘기가 학생 써클을 조직해서 공부했는데 요즘에 학생운동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통역당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간첩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오래 흘러서 통역당 사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역당 사건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김종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첩이에요. 그래서 북한 대납사업... 이 사람은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죠. 북한 대납사업 총국장인 허봉학이라는 사람이 김종태에게 이 사람이 아마 남한 출신인 것 같아요. 남한에 침투해서 지하당을 건설을 하고 합법적 출판물을 발간해서 학생과 지식인층의 반미, 반국가 사상을 고치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7만 달러하고 한국돈 2,250만 원을 받고... 저때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지금도 7만 달러가 큰데... 아니, 지금 50년 전에 7만 달러면... 무지막지 않은 돈이죠. 지금 같으면 700만 달러나 거의 천만 달러 되지 않을까 싶은 돈인데요. 아마... 50년 전에 100배가 넘을 것 같은데... 한 2,300만 원이면 서울 시내에 아주 큰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정도... 60년대 말이면 2,300만 원도 아니고 훨씬 적은 돈도 그렇죠. 70년대 중반에도 2,300만 원에 서울 시내 집을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한화 2,250만 원에 미화 7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투를 해서 자기의 친족하가 김진락인데 김진락을 포섭을 합니다. 김진락도 대학시설에서부터 좌익활동을 했으니까 자기의 삼촌이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김종태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청맥이라는 잡지의 주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청맥을 만들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으면 청맥이라는 잡지는 금방 크죠. 그래서 나중에 난파할 때 보면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돈으로 포섭을 한 것 같아요. 그 해방정국에서도 왜 돈으로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시백 같은 사람이 성시백은 다른 간첩들은 대남 담당 부서들이 침투를 시키는데 성시백은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를 시켜요. 직접 돈 줘서 하는 경우 있죠.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언론사를 열몇 개를 사요. 그래서 자기의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재원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을 돈으로 지원하고 기사로 지원해가지고 당선을 시켜서 재원 국회의원들을 포섭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김종태가 자기 친족화가 바로 여기 김진락이라고 있죠. 그 다음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이문규를 포섭을 해요. 이 사람이 이문규입니다. 그렇게 해서 65년 11월 말에 서울에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 자기의 친족화인 김진락은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를 임명을 하고 이문규는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자기가 포섭한 김진락과 이문규를 67년 5월 5일날 북에서 내려온 공작선을 태워가지고 미리 북을 시켜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평양에 가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막대한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또 받아가지고 서울으로 복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대단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사건이에요. 아니 어마어마한데요? 네. 라일라 케인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김종태의 친족화인 김진락이가 육사교관으로 있는 신영복을 포섭한 거예요. 그래서 신영복이가 또 박성준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박성준이 아마 자기 서울대 상대 후배였던 것 같아요. 이 한명숙 남편 박성준을 통해가지고 서울대 상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학생단체인 경제복지회를 지도를 해요. 그런데 이 서울대 상대는 누가 꽉 잡고 있느냐. 변영이라는 교수가 꽉 잡고 있었어요. 이분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변영은 아주 문제적인 물이죠. 그래서 이 서울대 상대가 말하자면 통일혁명당 학생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박성준이가 67년 6월에 자기 부인 한명숙을 당 소조책으로 포섭을 해서 나중에 한명숙도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죠. 그러다가 68년 8월에 중앙정보부의 이 조직이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통역당 사건 관련자가 1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에 73명을 송치를 해요. 그래서 김종태는 사형을 당하고 이문규 이런 4명이 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에 대해서 사형을 당해요. 신영복은 무기징역, 박성준은 15년, 한명숙은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가요. 신영복은 전향서를 썼지만 박성준은 전향을 거부하고 만기출소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향을 안 한 아주 골수죠. 그 골수의 부인이 국무총리가 되죠.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예요. 조국의 심장을 찌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참으로 정말 변태적인 나라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통역당 사건에 조그만 어떤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그 조그만 흠결을 문제 삼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속기간을 원래는 30일인가 15일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구속기간을. 절차 같은 거 트집 잡아서 고문을 했네. 고문했지. 고문했으니까 이거 조작에 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뒤집어서 재심을 해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도 못 했어요. 재심 청구도 못 했습니다. 과거사 조사 항목에서도 통역당 사건은 제외가 됐어요. 통역당 사건은 전혀 한 번도 재심 청구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나요? 인혁당은 많이 했잖아요. 이거 확보고 또한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워낙 직파했고 공작금이고 뭐고 다시 또 북한으로 넘어가서 조선 노동당 입당하고 또 김종태가 저렇게 북한에서 영웅되고 이러니 꼼짝 말하죠. 김종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당했는데 북한에서 김희성이가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대규모 추모주폐를 개최하고 기념 우표까지 내주고 기념 우표만 내준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기관차 공장 이름에다가 김종태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김종태 전기기과차 공장이 만들어졌고 또 해주에 있는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개명을 해 줬어요. 그러니 저걸 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간첩 사건을 김필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필비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영국 내에서도 아주 빵빵한 귀족 집안의 자제입니다. 이 친구가 케임브리지 대학 다니면서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소련 공작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간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지력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영국의 정보부서로 들어가 침투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워낙 그 집안이 빵빵하고 또 캄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랬으니까 MI6라고 하는 MI6, MI5 그 두 개가 영국의 기관이죠. MI5는 국내고 MI6는 국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조직에 MI6에 이 김필비가 들어가서 사실은 MI6가 훨씬 오래된 조직인데 CIA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MI6를 CIA에 비롯하는데 캄브리지 5인방이라고 해서 캄브리지 다 다닐 때 다섯 명이 공산주의자가 모두 다 소련 공작원들에게 포섭이 돼서 소련 간첩이 돼서 MI6, MI5에 침투를 해서 이 김필비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MI6에 3인자까지 올라가요. MI6 그게 몇 년대인가요? MI6 194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때 영국도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CIA와 영국 정보기관이 이 정보기를 교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대표로 CIA에 파견이 돼요. 그게 저건가요? 그게 저 사건인가? 아니 저 영화인가? 그 저기 뭐야? 필더 솔저 스파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그 김필비 사건인가요? 아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그 사건이구나. 그래서 김필비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소련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소련에서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첩보공작의 최고 성공작이라고 하는 그 김필비를 소련이 우표를 발행해 주는데 이 김종태를 우표를 발행해 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사형당한 멤버들이 김종태, 김진랑, 이문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신영복은 사형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최고위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통역당으로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니까 야 얘네들을 구출을 하자. 간부들이라도 구출해서 북한으로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무장간첩을 침투를 시켜요. 저때 68년도에 침투했던 무장간첩들 중에 저 사람들 구출하려고?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이제 걸립니다. 그런데 신영복은 김종태를 그 다음에 조국해방전선 책임자 이문규 같은 핵심 간부를 사건이 날 때까지 만나본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파 진영과 좌파 언론들은 신영복의 통역당 판결이 국가 권력이 고분과 강압 수사에 의한 조작이다. 간접 혐의를 날조한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난리의 브루스를 추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을 했어야지. 왜 재심도 못해. 김사몽이나 한홍구 같은 사람. 특히 한홍구는 나중에 신영복이가 사면복권돼서 성공회대 교수가 돼요. 이 사람도 성공회대 교수거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조직을 단순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단체로 알았을 뿐이고 북한과 연계된 거 이런 거는 몰랐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고한 피해자다. 한국판 드레피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사형당한 김질락이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나 정말 참회한다. 나 정말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정말 간첩이 됐는데 나는 정말 죽을 때는 나는 간첩으로 죽기 싫다. 내가 경험한 통일혁명당을 다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수기를 쓰고 죽었어요. 이 수기에서 이 당이 얼마나 흉악한 당인지가 적나라하게 다 폭로가 됐습니다. 통역당의 지도 이념은 주차사상이고 최고의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테러 투쟁을 하고 도시에서는 주요 시설과 청와대를 폭파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을 한다. 그러려면 폭파도 해야 되고 암살도 해야 되고 테러도 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68년 4월에 이 김종태가 이진영, 오병헌을 또 공작선을 태워가지고 월북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와 폭팔물 취급 같은 특수교육을 실시를 해요. 또 각 지역 무기고를 획득을 하고 무기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형 정찰을 실시를 했어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공진당 액수 뭔가 그거와 똑같네요 하는 뜻이? 이석기의 아로. 아로, 아로. 이석기랑 똑같네? 또 유격전을 대비해서 신체훈련, 사상통 토대를 강화하는 훈련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무기고를 획득한다. 이것도 뭐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기고를 턴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아니, 민주화운동이면 왜 무기고를 털어요?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뜯어가지고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김진락이에요. 그러니까 주범인 김종태의 조카죠. 조카가 김진락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수기를 남겼어요. 이 수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통역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비밀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리가 없고 통역당 조직이나 활동 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김진락은 공산당 활동을 뉘우치면서 1968년 12월 18일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공산주의사로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순수한 인건으로 돌아가 죽고 싶다. 나 정말 삼촌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이모의 A꼴이 됐는데 그러면서 남긴 수기가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에요. 이 지식인의 죽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신영복이가 어떤 조직이었느냐 하는 게 드러났는데 바로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동당 대남사업 총국이라는 데 아래에 김종태가 있고 김종태 아래에 김진락이가 있고 김진락이가 민족해방전선의 책임자인데 그 김진락 바로 아래에 신영복이가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선. 그리고 청맥기관지가 있네요. 쫙 있습니다. 재남지하당 지도부가 가칭 통일혁명당이네요. 그러니까 재남지하당. 남한에 있는 노동당의 지하당이 통일혁명당이네요. 그러면 그 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 김종태네. 바로 밑에 김진락이 있고. 그러니까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이 사형당했으니까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는 신영복이 제일 고위급이라 이거죠. 그래서 통일혁당은 김종태를 당수로 해서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양대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민족해방전선의 책임자가 김진락. 조국해방전선 책임자가 이문규. 조국해방전선 이문규가 책임자인데 여기까지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성준이가 주도한 기독청년 경제복지하는 서클들이 쫙 있죠. 이걸 신영복이가 다 지도한 거예요. 이게 신영복을 포섭한 김진락이가 뭐라고 증언을 남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수기에서 신영복을 포섭하는 과정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영복이가 깨갱하고 재짐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육군 중인 신영복은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진영, 신영복 두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ABC를 알고 있었고 자진해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왔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을 세게 먹었다는 뜻이죠.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내의 경제복지회와 서울상대 내의 경우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화여대학성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민경우라고 전향을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범밀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으로 우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향해서 민경우. 이 사람이 통역당에서 뭐라고 증언을 남겼느냐. 통역당은 친북성향 지하당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신영복은 통역당의 남바투맨인 김진락에 포섭되어 통역당 산하 조국해방전선에서 활동을 했는데 청와대를 대포로 포격하려는 PS, From Paper to Steel. 그러니까 청와대를 무력으로 포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을 이반한 사람이 신영복이다. 신영복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통역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꼼짝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이 친구들을 구출해서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 753부대 소속 무장공작선이 1968년 8월 30일 제주도 근혜로 침투하다가 김종태를 구출하기 위해서 김종태와 김진락과 이문규와 신영복 등을 구출하려고 군경하고 교전 끝에 12명이 사살되고 2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이 지금 침투한 게 아니라 게릴라 부대가 침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역당 요원을 월북을 시켜서 북한 정권 수립 2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남한 대표로 김일성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이렇게 무장간첩을 난파를 시켰는데 저게 4.3 때도 4.3 지도자를 북한이 제주도에서 데려다가 월북시키죠. 월북시켜서 99절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네요. 그때는 지금이나 못하니까. 똑같은 짓이에요. 그 이후에 신영복이나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큰 사건이 한 번 벌어졌어요. 바로 이대용 공사 사건입니다. 이대용 공사는 이분이 원래 육군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을 할 때 티우 대통령이라고 월남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대용 씨를 공사로 월남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월남에서 티우 대통령하고 공부를 같이 한 친구니까 그래서 이분이 막판까지 교민들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교민들 대피시키고 그러다가 본인은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남 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우리 교민부호를 하다가 본인들은 못 빠져나가고 월남 군에게 체포된 사람이 이대용 공사, 안희환 영사, 서병호 경무관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월맹의 협조하에 이 사람들을 전약을 시켜서 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곱 차례나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대용 공사가 쓴 수기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자기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요. 감옥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그런 데다가 공사를 가둬놓은 거예요. 원래 외교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화가 된 다음에 옛날 협약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산화가 된 다음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 있었네요. 오래 잡혀 있었죠. 74년 돌 텐데 78년까지 저런 4, 5년간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파도 못 먹어서 그냥 말라가지고 허리띠가 이만큼이 남는 이걸 나중에 공개하기도 그랬는데 북한이 공작을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출하라 하고 특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통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이 있겠죠. 프랑스를 중계로 해가지고 1978년에 7월 24일 날 뉴델리에서 남북 간에 접촉. 비밀 접촉을 해서 이제 이대형 공사를 석방을 시켜라. 그랬더니 북한에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달라. 그랬더니 지금 남한에 잡혀 있는 간첩들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용보기예요? 그 정도급이군요. 신용보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여기서 댓글 중에 어떤 글이 나오고 있냐면요. 신용보가 아까 거기에 청맥이라고 기관지가 청맥이잖아요. 그런데 최강욱 최강욱하고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 이름이 청맥이래요. 이거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 얘네들이 분명히 그 기관지 통역당 기관지 청맥 이름 따서 청맥으로 지은 거 아니냐. 기가 막히네요. 이대형 공사 나오시네요. 최강욱 변호사 법무부인 청맥. 그 청맥이 신용보기 산하에 김질락이가 만든 잡지 이름이 청맥이에요. 간첩이 만든 잡지 이름이. 어디 딸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나. 이제 뉴델리에서 비밀 접촉을 막 열어요. 열었는데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대형 공사를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간첩 내놔. 우리 정부는 그러면 이대형 공사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쪽에 간첩 한 명 우리가 줄 테니까 1대1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은 이대형 공사하고 간첩 70명을 내놔라. 그래서 4개월간 비밀리의 협상을 끝에 우리 억류 외교관 한 명당 북한 간첩 7명 공을 하나 잡아 뺀 거예요. 7명을 1대7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럼 누구 내놔라. 내놔라. 명단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외교관이 3명이 잡혀 있으니까 3명이면 21명 명단을 내놔라 그랬더니 통역당 간부 신영복을 내놔라. 이게 여기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여기 보시면 신영복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신영복 내놔라 이거예요. 이대형 공사 데려가고 싶으면. 북측이 회담을 질질 끌면서 남한 출신 혁명가 신영복의 송환을 요구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신영복은 검거된 후에 조기에 사상전향을 했다. 그리고 남한 내 가족들과 긴밀히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향한 자익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도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이 내용을 거부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신영복 줘버렸으면 골치 잡을 것도 없는데 지금쯤 어디 북한 어디서 그냥 조용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범석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훈령을 받고 뉴델리 극비 접촉에 판을 깨버렸어요. 저는 박 대통령이 실수한 거로 봐요. 그때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영복은 검거된 후에 조기에 사상전향을 했고 남한 내 가족들과 긴밀히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전향한 사람인데 전향한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은 북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인도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래서 뉴델리 극비회담 판을 깨버렸어요. 만약에 하나 그 당시 박 대통령이 그냥 보냈으면 어쩌면 여생을 북한에서 보낼 뻔한 겁니다. 신영복은.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그냥 쟤네들하고는 안 되겠다.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쟤네들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교민은 보호하다가 이렇게 된 이 외교관을 살려내라. 이제 퉁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중앙정보부가 모사드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유대인 거상 아이젠버그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인천에다가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철강공장을 지어요. 그 철강공장을 질 때 서독이 한국 측하고 협상 대표로 선정한 사람이 아이젠버그인데 그 당시 서독 정부가 왜 아이젠버그를 협상 대표로 보냈을까 보니까 아이젠버그도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의 국적이 오스트리아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독 정부가 그 당시에 아이젠버그가 상해에서 결성된 유대인 조직에 활동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유엔군에게 물자를 납품하기 위해서 도쿄에 와서 유엔군 물자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정부로부터 한국하고 철강공장 짓는 독일 대표로 당신이 한국 정부하고 접촉을 하라.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베트남을 구워삶아서 아이젠버그의 도움으로 이대용 공사와 세 명의 외교관이 석방이 돼요. 아마 이런 걸 보면 아이젠버그는 모사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이젠버그는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다가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 유대인 자금 이런 걸 연결시켜줘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에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분이 한국에 끼친 공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캐나다로부터 캔두형 원자로를 구입을 합니다. 캔두형 원자로는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특성 있는 원자로예요. 그런데 캐나다 원자로를 살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아이젠버그가 유대인 자본을 한국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캔두형 캐나다 원자로를 구입하는데도 마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아이젠버그는 그 대가로 돈을 벌고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보유하고 하는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한 그런 분인데 이 이대용 공사가 바로 아이젠버그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환을 한 것이 1980년 4월 12일, 억류 5년 만에 그때 그냥 그랬어야 된 건데 이대용 공사는 하여간 옛날에 또 그렇게 나온 거 방송에도 나왔네요. 80년에 나왔던 거고 해서 고생했던 얘기를 그때 감옥에 있을 때 허리띠 저 가져 놨습니다. 허리띠가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정신없이 줄었다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대용 공사님 살아계실 때 인터뷰를 해서 베트남 폐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이 베트남하고 한국이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베트남이 우리하고 똑같이 중국에다가 조국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이고 베트남이 난만이잖아요. 북적 서융 동이 난만 이게 4대 오랑캐인데 우리가 동이고 베트남이 난만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는 4대 오랑캐가 해당되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식 과거제도를 도입했잖아요. 베트남도 중국식 과거제도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았어요. 한자로 성 쓰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한자로 성을 써가지고 구엔 반 티우 그러면 구엔이 뭐냐면 한자로서 원씨입니다. 원씨. 이런 식으로 한국와도 비슷한 게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해방 과정에서 우리는 38도선으로 분단됐잖아요. 베트남은 17도선으로 분단됐죠. 그다음에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기 전에 한국과 베트남이 그 전에 역사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군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견이 됐냐면 우리가 원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고려시대. 그런데 원나라가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독관을 파견을 해요. 그러면 고려는 조선하고는 달리 어떤 무인들이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귀족들이 비밀리에 사병을 길러요. 그러면 다루가치라는 감독관이 어느 정도 기르는 거는 그냥 감시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얘네들이 사병을 너무 많이 양성을 했네. 딱 그러면 사병들을 전부 회수.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그 당시에 몽고가 골치 아픈 게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에 군대만 보내면 가서 전멸당하고 풍토병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그때 고려군대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이고 죽이고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이라는 전쟁이 간단치 않은 전쟁이라는 걸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아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대훈 공사가 살아돌아왔는데 하마터면 이대훈 공사하고 신영복과 통역당을 바꿀 뻔한 그다음에 신영복은 전약을 하고 출소를 한 다음에 팔자가 피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또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까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영복은 하다못해 글씨체 하나까지 팔아먹는 장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처음처럼 우리가 또 처음처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글씨체 때문에 소주 한 병 팔아먹을 때마다 얼마씩이 신영복한테 가네. 무슨 재단에 가네. 이것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영복 글씨체가 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병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누구냐. 손혜원이에요. 손혜원은 누구냐. 김정숙. 뭐 친구고. 아주 아삼육이죠. 그래서 처음처럼 소주 회사에서 손혜원이 이름을 짓고 상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의뢰를 받으니까 처음처럼이라는 게 신영복이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 처음처럼을 소주 이름으로 쓰고 이왕 쓰는 거 신영복이 글씨를 잘 쓰니까 신영복 글씨체를 갖다가 쓰자. 심지어는 더불어도 그렇다는데요. 더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손혜원이가 다리를 나서 신영복이의 책 이름과 글씨체가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병에 박히게 됐고 그 대가로 서체를 쓰고 책 이름을 쓰니까 돈 대가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신영복한테 줬어요. 1억 원만 준 게 아니라 한 병 팔 때마다 얼마씩. 그 다음에 1988년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신영복이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이걸 모아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해줘요. 이 좌파진영이 벌떼같이 나서서 이 책을 미친듯이 미화 찬양을 해서 시대의 고전을 넘어 민족의 고전이래요. 이 책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척 출신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이 시대의 아름다운 고전으로 찬사를 받았대요. 뭐? 민족의 고전? 이런 거 보면 정말 토각질이 나가지고 책이라는 거는 장사하기 나름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영문판도 발간이 됐어요. 여기 달 항아리 그려져 있는 저게 영문판이에요. 저게 20년 20일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책으로 돈방석에 앉게 됐죠. 1989년인가 출간이 됐는데 출간 10주년인 199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60세를 찍었어요. 14년간? 네.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이렇게 이제 돈방석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또 성공의 대학이라는 데서 저놈의 성공의 대학은 도대체? 아니 성공의가 영국 영국 정교회 네. 정교인데 왜 성공의 대학은 저렇게 온갖 빨리들은 다 성공에 대해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동안 네. 이제 정도 성공의 대학은 상지대라고 있죠? 상지대를 김 뭔가 하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거기다가 관선이사 파견을 해서 좌파들이 그걸 다 탈취해서 다 장악했잖아요. 강만길 이런 사람이 가서 총장을 하고 이사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학교를 접수한 것 같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간첩 이미지를 벗고 아주 초탈한 성인군자 이미지로 변신을 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면 89년 3월부터 이때는 이제 사면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그냥 강사로 정치, 경제학, 한국사상사, 중국고전강도 이런 걸 강의를 해요. 바로 이 코미디언 김재동과 택현민이 바로 성공에 대해 이 신영복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소 10년 만인 1998년 3월에 사면복권이 돼요. 네. DJ가 사면복권이 돼요. 제가 1998년 5월 1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성공에 대해 교수로 임용을 해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슨 직책을 했는지 99년 성공에 대해 교육대학원장 2003년 성공에 대해 민주사회교육원장 2004년 성공에 대해 대학원장 할 건 다 했습니다. 누가 교수가 되자마자 되자마자 그냥 원장, 원장, 원장으로 쫙 깔았네요. 간첩 출신이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놓아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 일이 뭐냐. 나 누명 썼어. 나 간첩 아니야. 나 사상전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다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뭐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내용은 너무 길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영복 저는 더불어까지 저 사람 말인지 또 몰랐네요. 처음처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불어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처럼 그리고 국정원 원훈 그걸 또 썼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뚜껑이 날아갔었는데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거꾸로 뒤집어쳤는지 그런 사람을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흉악한 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백락처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거 진짜 그냥 완전 공개된 간첩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지식사회에서 한쪽은 신영복 한쪽은 리영이 그 다음쪽은 백락처 백락처는 문화관력 리영이 신영복 이런 사람을 앞서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수록으로 빠트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이 방송 아니면 또 아무도 안 해요 이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영복 씨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걸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이 무더운 날 즐거운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저도 참 송구스러운데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적간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푸틴이 평양 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서는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고종의 대한제국 시대에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지금 지금이 그때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근데 그냥 참 희한한 것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몇몇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놨는데 대한민국의 대중은 그때나 지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인들 몇 사람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정말 그에 상응하는 거인들 몇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을 그때 건설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반도체하고 IT 산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황당한 기적을 쫙 끌고 왔죠 5.16이 일어났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농업사회의 대한민국을 산업사회로 바꾸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만들어서 강제로 다 밀어붙인 거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퇴장을 하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당시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중화학 공업화로 돼 있는 이 한국이 앞으로 IT 산업을 해야 되는데 IT 산업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그때 그냥 강제로 막 국회 납산시켜버리고 그때 만들어서 반도체하고 IT 산업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그냥 강제로 갖다 안겨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때 그게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됐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 어떻게든지 빨대를 꽂아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온갖의 빨대를 꽂아서 자기들 나눠 먹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 어떻게 하면 빨대 꽂아서 빨아먹나 더불어 빨아먹자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 이런 사람들을 지식이라고 존경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이요 신영복 씨가 쓴 책 더불어 숲이라는 데서 따온 거예요 지금 서울 구로구에 가면요 더불어 숲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놨어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신영복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많이들 황당해 하셨는데 이번 주 내용을 보시면 더 열이 뻗치시지 않을까 처음처럼 글씨 쓴 사람 이런 정도로만 다들 알고 계셨는데 소주병의 글씨 쓴 사람 소주병의 글씨 때문에 우리가 처음처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찬미술만 마시고 처음처럼 안 먹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처음처럼 마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영복은 글씨 자체는 잘 쓰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씁니까 신영복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감옥 가기 전에는 할아버지한테 글씨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난파간첩한테 글씨를 배운 거예요 감옥 안에서? 네 난파간첩이요? 우리가 지금 흐리보는 그 소체가 그런 지도를 받아서 탄생한 글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스스로 깨우친 글씨는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잘 쓰는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명필한테 제대로 배운 글씨인데 그 명필이 감옥 속에서 만난 난파간첩이다 완전히 그거네 암구랑 몽테클리스토 백작이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들이 주로 되니까 너무 또 열 너무 올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다 시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게 또 신영복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이찬수 목사도 존경해요? 네 관련 설교 제가 잘못한 것 아 잘못했다고 하네 자기가 잘못한 거다 존경하는 게 아니네 잘못했다고 하네요 앵커 출신인 고민정 씨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나요? 됐죠 고민정 의원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남편 그리고 신영복 고민정은 아무 고민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고민정은 고민이 없으니까 해맑게 그냥 고민 없이 지난 시간에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22일 감옥살이 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에 나온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일찍 저장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88년에 올림픽도 하고 동국관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풀어졌는데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자신이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사상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각종 인터뷰에서 통역당 사건에 내가 억울하게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특히 통역당의 2인자 김진락에게 포섭된 거는 공안당국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거다 그리고 통역당은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기 시작해요 인물과 사상 2007년 11월호 인터뷰에서 통역당은 만들어졌고 날조됐다는 뜻이죠 주요 간부라는 누명을 썼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거짓말하는구나 당시 서울대학생 써클 간부 하나를 사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마수에 내가 걸려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조직들은 다 저런 소리를 하죠 조폭들은 자기는 조직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항상 검찰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사상전향도 깡그리 부정을 해요 나는 전향을 일찍 했다 70년 9월 안양교도소에서 전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걸로 사상전향을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전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향서를 썼대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전향서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전향서 쓴 게 뭐가 문제냐 내 사상만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더티한 사람이네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원래는 사상전향서 이게 굉장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나오고 나서 전향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너희는 왜 이런 째째 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래 그래서 김일성 개새끼 해봐 이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향한 사람 중에도 조직 역량을 침탈하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나는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적인 입장보다는 실천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전향서 쓴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항의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전향서 안 쓰고 버틴 사람들은 뭐가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바보야? 탄명 중 남편 같은 분 그런 사람들은 바보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좌익활동을 하겠다라고 아주 예고하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20대 통역당에 가담한 이유는 나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을까 결론은 양심의 문제다 저 카드가 신용복이 썼던 카드인가요? 사상전향 카드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심사카드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구조리한 사회적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받게 되는 양심의 가책과 고민을 했다 그런데 일을 하는 형식은 달라지겠지만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는 지점에 계속 서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좌익활동을 하겠다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예고하듯이 출소 이후에 아주 치속적으로 반국가적이고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발언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들여다볼까요? 이게 백락청하고 비슷해요 이런 걸 보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으로 말하면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핵의 공포 속에서 떠났던 것은 북한 아니냐 특히 팀 스피리트 훈련이 소위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소위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다 미국이 지금 핵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을 아주 조직폭력배에 비유를 해요 북한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평화협정체결입니다 협정체결이 아니더라도 평화보장에 관한 요구지요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그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지도자를 인민을 굶기는 지도자라고 비난하는데 그거는 조직폭력배들이 가게 문을 막고 손님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가게 경영을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짜 논리 끝내주네요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한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한 나라는 다 미국 탓이겠네요 다 미국 탓이에요 다 미국 탓이겠네요 저런 얘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제2의 건국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1의 건국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죠 제1의 건국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 일제 미청산, 비민주적 권력 창출 등 제1의 건국은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건국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1의 건국이 실패한 이유는 이승만이 반공분당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영복이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고 수정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뭐겠어요?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을 두둘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더 재미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빨치산 만난 것이 감동적인 경험이었대요 저 사람들 빨치산들 만나가지고 인생을 다시 새로 시작한 거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제하, 만주, 팔로군, 대구 11사건 대구 11사건이 대구 폭동이죠 대구 폭동이죠 국발치산, 신발치산 이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역사로서 이해하고 하던 해방 전후의 정치 상황을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죠 빨치산 만난 게 감동이었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힘들이 우리 사회에 저변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는 없고 언제나 승리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승리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이죠 적화통일이죠 그럼 북한을 가면 아주 그냥 감동의 연속이겠네 저런 사람은 북한을 가면 되겠네요 감동의 도가리탕이겠네 거기 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네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보냈으면 되는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 이 사람 저장해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본인이 원치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인도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전향서를 쓰면 전향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존경하는 지식인 반열에 오른 거예요 신영복이 신영복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정치인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안희정을 비롯해서 정청래, 손혜원,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하고도 아주 깊은 친분이 있고 또 몇몇 정치인은 신영복을 아주 존경하는 지식인으로 꼽았는데 고민정이 그 대표적이에요 고민정 의원은 남편, 신영복, 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전향에서 보수 우파의 아주 핵심처럼 활동하는 김문수 지금 노사위 위원장이 있죠 이분도 한 시절 정말 영복이 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신영복의 글씨뿐만이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분이 2018년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위해서 국내 기빈 리셉션을 했는데 그 기빈 리셉션에 북한의 김영남, 아베 총리 같은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영복에 져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구조를 인용해서 한국의 사상가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신영복 선생이래요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인 우정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러다가 20년 징역을 산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고영주 이사장이 그렇게 문재인은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도 상당 부분이 있다 그럼요 정치인의 수준이라는 건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거죠 국민들은 우수한데 국민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은데 정치인들만 수준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뒤에 있는 글씨가 통이라는 글씨인데 이 통이라는 글씨를 쓴 게 신영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의 글씨 앞에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하고 기념촬영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 2018년 10월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서화를 이쪽에는 신영복이 글씨를 썼고 또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 지도 이거는 이철수 판화를 그린 겁니다 이거를 청와대가 북측 대표단의 방문에 맞춰서 신영복하고 이철수 판화가에게 특별히 제작을 부탁을 했어요 돈 많이 줬겠네요 얼마 줬는지는 지금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신영복이 쓴 글씨 앞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범이었지 않나 문재인은 정말 그냥 간첩 그냥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상민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신영복 글씨를 선물했어요 그것도 정말 시진핑이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 불가사이하죠 그러니까 아니 정말 아니 예술적인 글씨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영복 글씨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조금 배워가지고 쓰면 그 정도 쓸 텐데 이게 무슨 예술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글씨체 문제는 결국은 소주병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신영복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서예를 배웠다고 조금 배웠겠죠 옛날에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서예 안 배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전교도소에 복역하던 시절에 난파공작원 출신인 한학자 이구영에게 한학과 서예를 교섭을 받았어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좀 쓰긴 쓰나 보다 그다음에 감옥 서예반에서 성주표, 조병호 이런 사람에게 또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자기의 서예의 스승은 난파공작원 출신인 한학자 이구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영복 서채고 그 서채가 소주병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국정에까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병에 신영복 서채가 들어가게 된 그 매개자는 누구냐면 손혜원이에요 그 처음처럼이라는 거를 브랜드에다가 쓴 게 손혜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아주 절친관계로 알려져 있는 손혜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시절에 이 사람은 브랜드 이름 정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거 전공자인데 처음처럼이라는 새로 나온 소주의 이름을 장명을 하면서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 신영복 씨의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서채도 신영복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주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서 서채 사용료로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 팔때마다 얼마씩 한 병당 얼마씩 리베이트를 주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신영복 씨가 써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글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벌였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문재인 시계가 있는데 문재인 시계 뒷면에 이 글귀를 새겼어요 사람이 먼저다를요? 그다음에 신영복의 글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글씨를 대통령 관저에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신영복이 쓴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청와대 비서관실에다가 걸어놓으라고 해서 비서관실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때서부터 글씨가 국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여동생이 왔을 때 청와대에 등장을 하죠 저게 바로 비서관실에 신영복 글씨를 선물한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고 뭔가 의도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존경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존경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2021년 6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원훈석 재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박정희 정부 시절은 2016년에 국정원 원훈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바꿨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원훈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면서 그 원훈석을 서체를 신영복 서체로 썼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에 이 서체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국정원 직원들이 그 서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에 최고 기밀이 들어있는 서버를 전부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버를 개방한 사람이 문재인이 보낸 정혜구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6년 1월 15일 날 신영복 씨가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죽었습니다 74세 나이로 그때 흑색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종의 피부암의 일종이었는데 그나마 빨리 죽기를 다행이네요 2016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이틀 후에 경향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 그 사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인은 탁월한 통찰을 보여준 지성이자 암과 삶이 일치한 지식인이자 절제와 품격을 갖춘 어른이었다 빈소가 차려진 성공에 대해 수많은 시민이 발길이 이어지는 까닭이 바로 이거다 고인이 온 세계를 매달린 화두는 사람 사이의 관계 연대를 통한 변화였다 여기에 통역당에 포섭된 간첩 출시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탁월한 통찰을 보여준 지성이자 지식인이자 어른이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가는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신영복 사망 이후에 아주 애도 분위기가 철철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빈소를 찾아가지고 조문을 하면서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는 처음처럼을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우공이산을 주었고 우리 당에 더불어라는 이름을 주고 가셨다 선생님의 더불어정신 공존과 연대정신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이 신영복의 영전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 명단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종환, 이인영, 박원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의원, 이재정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 정은찬 국무총리 노회찬 정의당 의원, 유시민 의원,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소설가 공지영, 공연을 추가 탁현민 국민의당 창당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고인의 가르침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시대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에도 오래도록 선생님이 함께 계시도록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를 일구어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 숲의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선생님이 꿈꾸셨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선생님이 꿈꾸셨던 사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발언을 보면서 우리가 신영복이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한번 이 프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각자의 영역에서 신영복 선생의 뜻을 실천할 것 서울 교육의 방향으로 더불어 숲의 관점을 표방하고 있대요 이건 또 뭔 얘기일까 이게 조희연은 진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을 떠올리게 한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한길사 대표인 김원호 씨는 신영복 선생에게 사형선거란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신영복의 긴 감옥살이는 분단시대의 진보 덕지식인의 순환을 항쟁하는 것이래요 아니 간첩이 왜 진보 덕지식인이었어요 1년 후인 2017년 1월 15일 날 신영복 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발표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추도사를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바꿀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촛불 집회가 보여줬다 신영복 선생의 뜻대로 많은 촛불과 함께 더불어 정권을 교체하고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이 강조하신 더불어 숲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영복이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에서 온 말이다 나는 요즘 민주당이 그런대로 꽤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과거 통역당 간첩 출신인 신영복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이실직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영복이 두려움 없이 군사독재와 싸웠던 우리 시대의 지성이래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영복에 받은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대요 서울시 구로구는 성공의 내 뒤편에 신영복을 기리기 위해서 더불어 숲길 산책로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신영복의 저서인 더불어 숲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지금도 이 더불어 숲길은 아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의 대학은 아모레포시픽의 후원으로 신영복의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영복 사상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콜로키엄도 진행하고 있고 사단법인 더불어 숲은 청소년 인문학교제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을 위한 신영복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신영복과 인연을 맺은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만나서 구술 기록을 정리하는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영복이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개과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복은 자신이 감옥에서 전향서를 썼지만 본인이 여러 차례 과거의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사상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로 봐야 옳은 거 아니냐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김문수 지사가 그렇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좌파에서 아주 전투적인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신영복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나섰어요 아니 이 사람 말이에요 옛날에 통역당 할 때는 그렇게 용감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감옥에서 나와서 사상가 있네 글씨를 쓰는 서예가 있네 하면서 이 사람 당신 투정한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시미를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대변을 해줬느냐 한겨레신문이 대변을 해줬습니다 2016년 1월 23일 그러니까 2016년 1월 23일이면 신영복이 사망한 게 2016년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영복 사망한 지 한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신영복 사망한 다음에 토요판 커버스토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처럼 신영복 그는 본디 붉은 경제학자였다 라는 제아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신영복은 빨갱이 맞아 붉은 지식인이야 그런데 붉은 지식인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붉은 지식인 신영복 선생은 잘못된 세상에 분노하고 그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랬으면 됐지 뭘 시비 거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잘못된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그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혁명적 인간의 글모음이래요 혁명이라는 건 공산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89년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그의 반자본주의적 입장은 여전히 또려했다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자본주의에 반대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전을 알기 쉽게 소개시켜주는 지혜로운 인문주의잖아 소주병의 글씨를 쓴 탁월한 서해 가로만 신영복을 기억할 수 없는 까닥이 여기에 있다 야 니네 오해하지 마 이 사람 내내 반자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 이 사람 빨갱이였어 원래 원래 붉은 경제학자였어 이겁니다 원래 빨갱이인데 뭘 걱정해 신영복이 인문학에 매달린 이유 너희들 궁금하지 그에게 인문학은 정치경제학 인식을 실천적으로 매개할 하나의 방편이었어 이 바보들아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인식하니가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이 바로 인문정신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문학으로 위작을 한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좌파진영 일가에서는 신영복이 이거 툭전 안 나서고 맨날 뒤에 앉아고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감옥으로부터 사색 팔아가지고 엄청난 인식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뭐 하면서 당신 지금 민중의 이 고통과 이런 거를 지금 뭐 눈 감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신영복 사상이 고통의 바깥자리에서 교양의 한 자락으로 변모된 지 오래다 하고 막 비난하니까 이거를 옹호해 준 거죠 신영복은 이러한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사회적인 실천은 내포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내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나는 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라는 이 사상을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그 안에서 싸우는 건 너네랑 할 데가 없다 지금 내가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게 누구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2015년 그러니까 신영복이 사망하기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신영복에게 만의 대상을 수요를 했어요 만의 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한영훈의 뜻을 그리기 위해서 제정한 건데 2014년부터 조선일보가 이 상 심사를 주관했는데 심사위원장은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영복을 만의 대상으로 해서 상금 1억을 갖다 안겨줬어요 그리고 신영복에게 끝없이 어떤 기고의 기회를 줘서 신영복을 또 우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왜 이랬을까 2015년, 2016년 이런 무렵에 신영복이 죽기 1년 전에 이런 상을 조선일보가 갖다 안긴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은 이런 의문에 답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최영미 시인의 시집이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최영미 시인이 쓴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이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돼지들에게라는 시 좀 한번 찾아볼래요? 네, 실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영복이 2016년에 사망했을 때 KBS 이사를 했던 조우석 씨가 대한민국은 좌파 동물농장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최영미 시인이 쓴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에 등장하는 돼지가 감방 생활 20년을 거쳐서 여우로 변신한 신영복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그 돼지들에게 그런 돼지가 나오나 보죠? 네, 잠시 후에 제가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칼럼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이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칼럼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가 이 해당 칼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해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칼럼이 삭제가 됐는데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시를 삭제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칼럼을 칼럼을 조우석 씨가 이 시가 신영복을 빗대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최영미 시인은 내가 언제 시영복 선생을 빗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언론중재위에서 최영미 시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제목이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돼지의 변신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돼지였다 감방에서 한 20년 썩은 뒤에 그는 여우가 되었다 그는 워낙 작고 소심한 돼지였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감옥을 나온 뒤 사람들이 그를 높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긴 겨울을 견디었냐고 우르러 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졌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돋보이는 각도를 알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방향으로 몸을 틀고 머리칼을 쓸어넘긴다 이게 다예요? 아니면 이 뒤에 시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청중을 감동시킬까? 박수가 터질 시간을 미리 연구하는 머릿속은 온갖 속된 욕망과 계산들로 복잡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우주의 고뇌를 혼자 짊어진 듯 심각해지는 냄새나는 돼지 중의 돼지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로 모시며 언제까지나 사람들은 그를 참미하고 또 참미하리라 앞으로도 이 나라는 그를 닮은 여우들 찾으라는 변치 않을 오래된 역설이 나는 슬프다 이런 시예요? 아리까리하죠 명시네요 명시예요 그래서 조우석 이사가 이거 혹시 신용복을 빗대서 쓴 거 아니냐 이 다음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언론중재인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용미가 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돼지가 자꾸 자기에게 진주를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하도 진주를 달라고 진주를 달라고 꿀꿀거려서 어느 날 진주를 줬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돼지들에게 다 떠벌려가지고 스무 마리도 넘는 돼지들이 자기에게 와서 나에게도 진주를 달라고 꿀꿀거려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뒷 내용이 뒤에 내용은 없어요? 아니 뭐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좀 정나라에서? 정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뺐는데 그거 너무 재밌는데? 그 인터넷에 치시면 이 시가 나와요 이 시 진짜 너무 재밌어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돼지가 고은 아니에요? 진주 달라고 막 했던 그 돼지는? 그래서 이 진주가 아니지만 저거씨 말고 이제 돼지의 변신이라는 시가 있어요 돼지들에게 말고 돼지의 변신 돼지들에게 진주를 준 적이 있다 미치겠다 그랬는데 자기만 알면 되는데 그 돼지가 다른 돼지들에게 아니 저기 신영복이라고 다 돼있나 보네 중간에 신영복 사진 막 들어오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우석 시인은 이게 혹시 신영복을 빗대 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시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영미 시인이 돼지들에게 출간 15년 후인 2020년에 2020년 2월에 이 시집에 증보판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보판을 발간을 할 때 기자들에게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아니 이 시에 나오는 돼지가 누구냐 여우가 된 돼지가 누구냐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영미 시인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권력이 있고 한자리를 차지한 인사다 승용차와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온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최영미 시인만 아는 거죠 근데 고은 깠던 시인은 되게 유명한데 고은 깠던 시인은 고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까야죠 고은을 깔 때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은 시인에게 그때는 고은은 아주 그냥 너무 냉내하게 까가지고 변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변병의 여지가 없지 까가지고 그 다음에 고은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노벨문학상 후보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네 뭐 노벨문학상 소동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변신이라는 이 시가 과연 뭐 특정인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뭐 시인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문화예술계에서 근데 내용은 저거 완전 신영복 같은데 감방에서 한 20년 섞고 나서 여우가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학생들이 저렇고 이런 말 하면 머리를 쓸어내린다는 점은 약간 근데 머리 쓸어내리는 것도 신영복 머리 쓸어내리는 건 비슷한데 근데 이제 시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애매한데 어쨌든 최영미 씨는 본인이 여러 차례 진주 달라고 한 것 뒤에 줄줄이 나온다 이거죠 네 진주를 그래서 줬다 줬다 줬는데 그 얘기를 다른 돼지들에게 막 꺼려가지고 20마리쯤 넘는 돼지들이 나도 달라고 나도 달라고 와가지고 꿀꿀거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슬펐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최영미 시인이 운동권 시절에 백기환 씨가 한 번 백기환한테도 또 진주를 줬대요 아니요 백기환 씨가 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후보 운동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백기환이 출마했던 게 88년도인가 88년도죠 88년도인가요 88년도 그때 백기환이 출마했었죠 그때 이제 거기서 합숙을 했는데 잠을 자는데 자기 옷 안으로 손이 슥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 저기 캠프에 있는 언니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너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그런 거 다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 뭐 참 최영미 시인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아 92년도에 또 출마했구나 87년도 출마했고 많은 좀 뭐 그 수모를 당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사람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을 하고 한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미화 찬양을 하고 이제 신영복이 과거에 간첩 혐의로 20년형을 살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모레포시픽이 은베르토님 레트로님 김희설님 차미엔이 감사합니다 이게 뭐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비용을 대가지고 아모레포시픽은 저 박원순한테도 돈 많이 됐어요 박미르님 라일라 케인님 아모레포시픽은 박원순한테 주식을 그 아버지가 많이 줘가지고 박원순한테 코갓겨가지고 엄청나게 주식 자체가 지금 그 아름다운 지단에 엄청 많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영문으로 영문몰이 나온거에요 그게 아모레포시픽이 돈대서 아마 번역하고 뭐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신영복 저설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저게 다 재벌들이 좌파들한테 팔목이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는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그게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의 효과를 노리는거죠 양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럼 돈 벌려면 아예 그냥 좌빨지수로 나가야 되는거죠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거죠 양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은 좌빨이 더 있는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아 그럼 어디가 무슨 정의당이라도 있다가 해야 되는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마 저는 아버지가 서북 청년단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무슨 그런 운동권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둔 것일거에요 이런 불입니다 지금 이런 불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존경을 하고 그분이 쓴 글씨를 중국 시진핑 주석에 선물하지 않나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참 다음 시간에는 아예 고은을 한번 고은으로 고은이 재밌죠 고은이 한번 베껴보죠 네 고은이 아니 근데 저 신영복도 저 재밌는데요 최영미 야 최영미 아니 근데 저 최영미가 돼지들한테 그 시가 뒤에 그래가지고 진주 그게 어떻게 된거에요 진주를 줬대요 돼지의 변신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아마 돼지의 변신 머릿속은 온갖 돼지 중에 냄새 나는 돼지는 선비로 오시고 찬미하고 찬미하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이제 뭐 어느 날 진주를 달래서 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돼지의 변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념전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이런 사람을 비판하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 부관참시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가지고 뭐 한겨레신문이 얼마 전에 그 어떤 학교에서 6.25 때 학생들에게 그 6.25의 진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뭐 저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전교적 교사가 한겨레신문에다가 막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네 저에 대해서 얘기를 써놨는데 완전히 막 무슨 뭐 그 그 파시스트로 비슷하게 이런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하하하하 최영미의 냄새 나는 돼지는 바로 누구냐 엄청난 전 만난 문학의 숙개인사 또 다른 폭로 87년 백기한 캠프서 심각한 성폭행이 있었다 뭐 밤에 이제 합숙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승트로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시인 괴물에서 고은 시인과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주 고은 시인을 근데 고은은 최영미가 하기 전에 이미 뭐 엄청나게 30대부터 뭐 뭐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고은 네 고은 하하하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영복 신영복 진짜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 박원순 뭐 아모레포시픽 이렇게 딱히고 사상가 행세를 하면서 잘나가다가 죽게 됐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네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저 북한의 뭐 혁명열사릉에 혹시 입은 묘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효가 있겠죠 감효가 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 밑에 가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신영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KNL 역사추척 계속됩니다 다음 주 또 고은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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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